렛파르단 우리 버류는 실험의 목적을 알아내는게 우선입니다 그러니 혁명단 연구기지로 가서 합성 연관이 갖고 있는 연구기지 독국물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유벤투스님께 보여주세요 렛파르단 오 반갑네 앗 잘못된 대상입니다 오 반갑네 자네 덕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군 이 사실을 생명의 신전에 있는 트라시메데스님께도 알려주게 혁명단이 독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말했세 무엇이 필요한가